안녕하세요. 먹고저장TV 제리의 추억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리에요. 오늘은 저의 추억저장소 세계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우선 저의 모든 추억은 저기 보이는 우주인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. 그 기억과 추억들은 모두 저 우주인이 각각의 항목에 따라 행성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. 제가 먹고저장TV잖아요. 그래서 일단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기억과 추억들은 저쪽 저기 보이는 갈색 행성에 저장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고양이나 동물들, 그런 추억들은 여기 아래쪽에 얼룩덜룩한 황색 행성과 뒤쪽에 초록색, 녹색 행성에 저장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것은 아래쪽에 보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어요. 네, 여기 행성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장난감. 장난감에 대한 기억들은 모두 여기 위에 우주선 안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에메랄드빛 행성은 저의 행복한 추억과 기억들, 그리고 저기 뒤쪽에 울퉁불퉁한 저 행성에는 저의 슬픈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우주인과 연계를 해서 좋은 기억들을 뽑아서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을 저 화이트홀로 넘겨서 바로 먹고저장TV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모두 잘 먹고 잘 자요. 바이! 여러분,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, 헤이벡터! 여러분,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, 헤이벡터! 여러분, 저희 слова, 잘 모르겠습니까? 여러분, 제 아깝지 않았다는거는 우리에게서도 전자세가 많아요. 여러분, 저희 집에서 잘 먹고 싶어서 며칠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저희 집에서 잘 모르겠다는 건 또 몇 시점이나 든지 않았을까요? 여러분, 여러분, 고민을 결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